우리 송현동, 우리 본동, 우리 송현동 교회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 송현동과 본동을 지켜오시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오늘 잠시 소개되었던 것처럼 본동 중심으로 해서 또 천주교가 많이 장악하고 있고요 또 송현동에는 무당, 무속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보금의 빛을 비추고 있는 영적인 군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연 2장입니다 사도행연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민 그들은 지난주에는 우리 이 시간에 영원한 기업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영원한 작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여러분 기도 속에서 좀 담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좀 살펴보실 것은요 지금 우리 태영아 때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뭘 알겠나 싶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것들은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서 사역하고 있는 사모님들 중심한 또 교사분들이 우리 교회 교사분들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2, 3, 7 어린이집 기중한 사역 몇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은 0세, 1세, 2세까지 아이들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사역도 사역이지만 또 온라인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부모들 중심으로 해서도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느냐 어릴 때에 아이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분명히 영적인 것들은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어릴수록 좋아요 어떤 면에는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어릴 때 그 아이들에게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그들의 영혼까지 자고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요괴베시 모세를 품에 안고 가르칠 때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달된 피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나이 80이 되어서 그 말을 아다로 들었잖아요 출애교 3장에 하나님께서 호래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이미 어릴 때부터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알아듣겠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영적인 사실은 말 안 해도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영적 분위기도 너무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영적인 존재라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사실 앞에는 뭔가가 반드시 우리 후대에게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게 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중고 때가 있죠 우리 청소년 시기인데 이거는 보는 시간표입니다 아이들이 보면서 뭔가 각인이 되어져요 보면서 들으면서 각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대학 때는 대학 때는 어떤 면에서 이거는 체험하는 시간표죠 이 사실을 놓고 보면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세 가지 땐이나 검톨 시대에 너무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 주 오는 주일에 우리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헌금하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봉투들이 나가고 우리 영상으로 통해서도 안내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단순히 그냥 여러분 물질 내어서 우리 후대들 위해서 헌금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진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지는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헌신하게 된다면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지만은 그게 모여져가지고 미래를 살리는 귀중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친 기도와 중심들어진 모든 헌금들은 어떤 면에는 투자예요 투자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헌금하는 모든 것들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우리 산업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미래를 놓고 투자 중에 투자는 뭐냐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 시켜 나가느냐 이게 다거든요 사실은요 그렇다면은 진짜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세계보금화를 위한 지금 여러분이 헌금하는 부분들이 바로 세계보금을 위한 알루티시를 위한 헌금이요 헌신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계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강야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8절에 미스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도단성 운동이 있었죠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바보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사무엘 4등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는 해당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보금을 위한 알루티시 운동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들 위해서 자그마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서 강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해당 운동 여기 하나 더 넣는다면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파수꾼 운동 이 운동을 위한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난한 땅의 정복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에 강야 길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달했어요 가난한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부모 세대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걸 후대에게 전달하라 강야 운동이죠 그리고 사무엘을 한 사람으로만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갈려져 가지고 하나님을 승계해야 될 백성들이 우상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했다는 것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 어떤 면에서 엘리사에게 주천된 7천 제자 그분들 가지고 오바다가 찾아내렸던 100명의 선지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결국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7천 제자의 응답으로 이어진 도단성 운동 사실은 이것은 싸우지 않고도 아랍나라와의 성장에서 승리했던 비밀들이죠 그리고 이르나 빛을 발하라 말하면서 이사야 62장의 파수꾼 운동 그러면 바울이 로마를 복음했던 기중한 해당 운동 이게 무엇입니까? 세계복음을 위한 알루티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헌금하실 때에 그냥 헌금하지 말고 이 헌금이 세계복음을 위한 알루티시를 위해서 들여지는 헌금이다 의미를 담고 기도하시면서 들여지길 바랍니다 의미를 찾아합니다 그냥 헌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물질을 좀 내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여름 수련회 여름 우리 리더 수련회나 여름 세계 랩런트에 또 하나 HRC 우리가 물질을 내서 우리 아이들을 좀 지원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세계복음을 위한 알루티시를 위한 헌금이라는 중심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헌금하게 될 때 그 헌금이 많든 적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중심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헌금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정말로 어릴 때부터 무엇이 들어가는 거가 다라니까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그냥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의 복음을 위한 알루티시 이 부분들의 응답을 놓고 우리가 헌신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영원한 망대죠 어떤 면에는 이번 올 한 해가 영원한 망대로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인데 여러분 개개인들이 정말로 기업과 작품의 유산의 응답들을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기중한 축복의 역사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고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서론에서 조금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망대에 축복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 망대를 가진 자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하나님 책임지시는 여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분명한 이정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장로님들 이 앞시간에 구역장 모임으로서 좀 잠시 모였는데요 매달 한 번 우리 구역장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에 나가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이정표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에는 모일 때 제가 망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또 여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망대는 내게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망대예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망대예요 그리고 망대를 가진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표는 뭐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번호를 주면서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게 이정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님께 이미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이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아닙니까 예수님 중요한 일들을 행하신 그 일들 아닙니까 그걸 우리에게 지나가는 우리의 많은 걸음걸음마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정표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어요 가시고 그 길을 본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정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문제사건 얼음 당할 때마다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그 이정표들을 확인하고 나가면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것이 어떤 면에서 망대여정 이정표하니까 늘 이제 단어로 생각하고 받아들인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될 축복 중에 축복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모든 축복이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축복 중에 축복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라는 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본질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본질 근본을 알 수 있나요 근본 본질이 뭐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각인되어야 될 부분들 뿌리내려야 될 부분들 체질 되어야 될 부분들이 뭐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져야 해요 왜냐 우린 신앙생활의 축복 중에 축복이고 본질 중에 본질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부분 한 부분을 일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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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부분 한 부분을 가지고 진짜 한번 살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이 부분이 확인되어져요 이상한 생각까지 하지 마시고 진짜 한 부분을 한 부분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번 살펴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기 하나님 모든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구나 붙잡을 수 있어요 본질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본질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각인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요셉은 이것이 각인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되었어요 이것이 각인되지 않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팔아 넘기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요셉을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각인뿌리 체질이 안된 요셉의 형들은 모세도 이 사실이 각인되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피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우리도 제사 있지 않느냐 굳이 나가서 제사 드려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바로 왕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하는 고역 노역 자체가 너무나 약하니까 그런 허술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더 일을 가중시킨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왕이 난 일 아닙니까 이걸 뭐 알아 들으니까 나가서 피제사 드리겠다 사실은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막 한 거예요 사실은 역사 속에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돌아다니게 되고요 유랑민족으로 왜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망대와 이정표가 있는데 이 사실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사울왕도 왕이지만은 여기에 대한 가치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다윗은 진짜 모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하고 오히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자리를 피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무슨 말입니까 진짜 우리에게 빨리 뿌리내야 되고 각인되고 체질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왜 세계교회가 현상유지도 급격하냐 현상유지도 안 되고 있죠 지금 유럽이나 미국교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이 사실을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 축복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진짜 예수님이 말한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한 것은 안 붙잡고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아니 유대인들이 말한 그것들을 기독교인들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버려야 될 것인데 예수님이 붙잡으라는 것은 안 붙잡고 버리라는 것을 안 버리고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똑같이 붙잡고 있으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승리 힘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세계교회가 어려운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빨리 우리 랩런터들이 어릴 때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딱 돼가지고 이 부분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인뿔이 제재될 수 있도록 그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놓고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본질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에 대해서 아이들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될 수 있도록 이게 안 되니까 망할 애국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벌벌 뜨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였지 않습니까 반드시 애국은 망합니다 그런데 그 망할 애국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벌벌 뜹니다 이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놓치고 사니까 또 여러분 블레셋 마찬가지죠 사실 늘 블레셋 앞에 언제 쳐들어올까 두루했습니다 왜냐 하늘에게 주신 이 축복된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하니까 늘 블레셋 앞에 겁나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갔던 네 명의 친구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대국인 바벨론으로 가서도 담대했어요 더 뜻했어요 왜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이미 각인뿐이 체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수 새 친구가 다니엘의 3장에 보면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나오잖아요 그리 안에서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이들은 붙잡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 중에 축복인 본질 중에 본질인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뿌리 내려가야 되고 체질 되도록 해야 돼요 이 사실 어떤 면에서 근본에 대한 치유입니다 근본에 대한 치유입니다 그게 망대와 여정과 우리 거의다가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사전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다시 말하여 견고한 진입니다 다른 틀린 망대가 우리 안에 자리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열두 가지로 우리 안에 자리 잡혀있는 거예요 열두 가지로 이게 각인뿔이 체질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는 것이 뭡니까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기도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로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되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되고 사단의 견고한 진으로 사단의 망대로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 할룩에도 안 되는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상태가 기도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뿌리 내리고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데 이 흐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은 못하고요 기도 흐름은 또 놓치게 되고요 전도 흐름은 또 놓치게 되고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이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 세상 리더자가 되어야 되는데 리더는 커녕 오히려 세상에 뭐 하느냐 심부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리더로 세워가지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는데 리더가 아니라 세상에 심부름 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심부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 심부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심부름 한다 다른 말 하면 사단의 종로로 산단 말이에요 리더로 자로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 지금 말씀은 나오고 있는 망대여정 이정표 이 사실들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여러분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합니다 망대가 뭡니까 지난주에 살펴봤죠 기업입니다 망대를 기업으로 가지고 가는 모든 사람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작품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 우리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업이 뭡니까 세계보고만한 이정표를 여러분 저 로마까지 세계보고만한 이정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우리를 통해서 기업으로 유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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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게 하신다라는 기업과 작품과 유산 같은 말입니까 영원한 망대 기업 작품 유산 망대여정 이정표 여러분이 붙잡을 기업은 뭐냐 망대 일곱가지 일곱가지 망대를 가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여정들을 결국은 작품을 남기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냥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후대에게 유산을 남기는데 무슨 유산을 남기느냐 세계보고만한 유산을 남기게 된다라는 어떻게 될 때 여러분 이 사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우리 자신들이 각인되고 뿌리내으로 처진되도록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붙여줬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 사실들을 우리 후대에게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망대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임하도록 여러분 잘 아시듯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요 2장 7절에 생명력이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 줄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망대여정 이정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니까 생명력이 됩니다 생기는 생명력을 말해요 그리고 2장 18절에 나의 모든 삶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에덴의 축복이 누러져요 내 안에 임하게 되죠 이때 내 안에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면서 이것이 시공간 초월과 더불어 2, 3, 7까지 살리는 기중한 응답이 일어나고요 여기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내 안에 임하도록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내 안에 임해야 합니다 내 안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 임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먼저 구약시대 보면 성막이 나옵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실 다위증까지죠 성막이 나오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방향이 성막 중심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신 것이 뭐냐 성막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벽하게 책임지셨어요 다위시대에 나온 것이 성전입니다 다위시대에 나온 것이 성전인데 어떤 면에서 다위선 평생의 방향을 성전을 회복하는 이래요 평생의 방향을 성전을 회복하는 이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된 응답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록 다위선 자기가 준비를 다 해놓고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솔로몬에게 짓도록 만들었지만 그 모든 준비를 뭐냐 다위시 다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평생의 방향을 성전 짓는 것에 방향을 모두 그러면서 이것이 교회로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모든 산업인들도 여러분 모든 중직자들도 모든 랩런트들도 뭐 중심으로 나가야 되느냐 교회 중심에서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에서 이게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중심에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피하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자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교회에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모세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 다위시대의 다위세의 모든 평생의 방향이 성전 짓는 부분들을 놓고 그런데 이들에게 하는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성경통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 중심에서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삶이 예배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모든 렙렛드 삶도 중심이 뭐냐 교회 중심에서 이때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기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읍에 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교회의 읍에 임해야 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 4정 2장 17절 18절에 여러분 미래를 알게 됩니다 이게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하고 전부 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여기에 4정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을 통해서 모든 치유와 모든 시작과 모든 응답이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여기 하나 더 17장 18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해당을 중심으로 사역한 것을 바울은 이 사역 중심이었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다 바울에게 몰아가셨어요 이게 뭡니까 읍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망대와 여전과 이정표가 내 안에 임하도록 교회에 임하도록 우리의 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뿌리 내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작품으로 뿌리 내려지는데 뿌리 내리니까 작품이 되어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민족 치유 스미스 응답이 이 세 가지들이죠 사실은 세 가지들인데 이 응답이 작품으로 여러분 다민족 사실은 전부 치유대상입니다 오천종족 정말 모든 영육의 모든 것들이 치유대상입니다 그들을 불러서 뭐합니까 치유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스미스로 세우는 겁니다 이 작품을 내 망대와 여전과 이정표의 추보를 누르면 누를수록 이 작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로 다민족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정말 기도해 주셔야 해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뭔가 그들의 피로를 채워준다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들을 가지고 모든 다민족들 특별히 오천종족 이런 쪽에는 진짜 치유가 필요해요 치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치유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뭐로 세우느냐 스미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스미스로 이 뿌리 내리게 될 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 축복된 역사들이 교회에 세 가지 뜨려의 응답으로 나타나고요 비로소 일곱 가지 작품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뭡니까 일곱 가지 여정을 가게 됩니다 일곱 가지 망대는 어떤 기업으로 주신 것이라면 일곱 가지 작품에 대한 부분을 여정으로 주신 것인데 다시 말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됩니다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토로말라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 축복된 역사들 성삼위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열 가지 비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위기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세상이 이길 수 있는 열 가지 비밀을 주셨고 여러분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있는 열 가지 발판은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열 가지 발판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이미 여러분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섯 가지 확신 그런 가운데서 모든 현장에 조용하게 흐름을 바꾸는 길이 있어요 그게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는 비밀이죠 아홉 가지 흐름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평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평생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귀중한 주시는 축복된 응답 중에 응답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 모든 걸음이 예배와 기도가 되어지는 캠프가 이루어지는 응답이 보좌가 임하는 캠프가 임하는 이 걸음들이 되어진다는 이 작품을 남기게 된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전달해야 될 중요한 중요한 어떤 면에서는 사명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오직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이게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에게 묵상운동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중요한 작품이 있다면 오직의 작품을 남겨요 오직의 작품 그러면 현장에 가면 이 오직의 작품을 붙잡고 있으면 현장에 가면 유일성의 작품이 나타납니다 현장에 가면 그리고 이것이 미래를 놓고 재창조의 작품으로 이거는 현장에 가면 유일성의 작품으로 나타나고 미래를 놓고 재창조의 축복으로 재창조의 작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한번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이 진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좀 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을 것은 이겁니다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빨리 각인뿌리 체질 되도록 그러면 이 부분들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망대가 내 안에 교회의 업에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작품들이 만들어지는데 교회의 새가 이 뜨렁답들이 살살 일어나게 되고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들이 중요한 하나님을 인도하시는 여정 길 아닙니까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인도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났는데 살아왔는데 나의 모든 걸음이 결국 돌아보면 뭐냐 오지게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현장을 가게 되면 율성의 작품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은 미래를 놓고는 재창조의 작품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량 오지게 되어지면 율성과 재창조의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망대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망대여정과 이정표를 놓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들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이런 부분들은 망대여정 이정표를 놓고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 여러분 이 단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마음 각오하고 결단하게 될 때 누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 이 사실을 붙잡으시면서 한 번번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그런 응답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